점심 먹으러 들린 메종드라 트러플 유명한 곳이니만큼 사람으로 북적북적 식당 이름값답게 트러플 오일과 재료가 가득 오 생 트러플도 있고 유명한 푸아그라 트러플 파스타를 주문합니다 와인은 열심히 우리의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그만 닦아요 청년 짜잔 생 트러플을 갈아서 올린 거위가 내 곁들인 생명 크림 파스타 정말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꼭 드세요 두번 드세요